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PCR 검사가 한계치에 도달한 건데요. 그런데 자가격리를 꺼려서 검사를 기피하는 환자층도 늘어나고 있어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는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대선 1인 어제 도내 확진자 수가 1만 7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건데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도내에서 하루에 확인할 수 있는 PCR 검사 수는 1만 1천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정점 수준에 이른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14만 5천여 명. 산술적으로만 보면 도민의 8.1%가 감염됐는데 오늘 확진자를 더하면 사실상 도내 인구 10명 중 1명은 감염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자가키트 양성에도 이런저런 사회적 제약으로 PCR 검사를 꺼리는 글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검사를 통해 밝혀지는 확진자보다 최대 3배까지 감염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이 됨으로 해서 일상에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보듬을 수 있는 생활 방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도 30만 명대로 올라서면서 정점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2주간 유행의 최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도내 확진 규모도 1만 명을 훌쩍 상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